미니라이프 안녕하세요 고아웃코리아 1분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크박스인데요 인도어, 아웃도어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미니라이프 제품입니다 원목 가구는 다른 캠핑용품에 비해 조금 무겁고 조립이 복잡한데요 이게 바로 미니라이프의 지향점입니다 불편한 소재와 행위를 체험하는 동안 아웃도어 활동이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미니라이프는 소재의 수급부터 제작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의 북미산 하드우드, 그리고 튼튼한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오크박스는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환자를 올려 이렇게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과 천연 오일로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대를 거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동차에게만 감사합니다.